만들레~~ 꼭 눈사람이 아니어서 좋아~~ 아 가! 리바리오! 알았어! 안녕~~ 안녕~~ 예상이야 같이 눈사람 만들레~~ 아니면 자전거 탈까~~ 자전거 못타 언니 바보라서 그래요 재밌어? 스케이잉 지금 겨울왕국을 보고있거든요? 헉! 어헉! 후회 자식이라서 이쁘다 피코 플레이 헉 헉 Do you wanna build a snowman? 쇼핑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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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로 해 한글로 해 한글로 한글